이거 내 선물이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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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거 만지면 안돼 에이 뭔데 내꺼 아니야? 아니야 저거 친구가 그냥 준거야 뭐야 그럼? 내 선물은 없어? 아니 주말에 돈 나누면서 비싼걸로 하나 해줄게 비싼거 뭐? 어 일단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풀어야지 우리 애미 성년의 날 축하해요 오빠가 힘들게 준비했는데 언제까지나 이럴 나 아닌거 알지? 더 열심히 하는 모습 힘들어도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 보여줄 분이 노력할테니까 자랑스러운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민영이 그런 모습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둘 둘 둘 둘 둘 잘생겼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